한 거야? 아, 커피? 내가 평생 해주기로 했잖아. 감사합니다. 커피 해줄게. 드디어 커피 먹는 거야? 뭐야, 커피 안 한 거야? 오빠, 커피 다 됐어? 한 거야. 아, 커피? 해야지. 여보? 어? 오빠 진짜 심각한 것 같아. 너무 산만하달까? 산만하달까? 아이큐 테스트 언제 해봤어? 중학교 때 마지막이지? 이게 맨삭 유형 테스트거든? 나 이거 시작해볼게. 응. 뭐야, 1번 문제 너무 쉽잖아. 결과 궁금하다. 몇 날이. 오, 궁금하다. 결과. 뭐야, 나랑 친하게 지내요. 나 99야. 아, 99요? 룰나 다시 처음부터 할까. 그다음에 울명. 다시 처음부터 할까?